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종부세 폭탄이다 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예고편일 뿐이었고 내년에 더 혹독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은 먼저 전문가들은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내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올해보다도 더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당연히 부가세액도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부세 과세 수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이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집값이 내년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2.51%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7년 1.01% 2018년에는 마이너스 0.47% 2019년에는 마이너스 1.5% 지난해에는 7.04%를 기록한 뒤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2017년 4.91% 2018년에 6.73% 2019년에는 0.15% 지난해에는 0.86%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무려 6.09%가 올랐는데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이는 사실과 다른데 최근에 서울을 비롯한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며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유지된다면은 현재 시세가 내년 공시 가격에 반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파트값이 무려 42.37%가 오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이 70.25%였고 지난해 0.8%의 상승률을 보인 서울의 올해 공시 가격도 현실화율 상황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19.89%가 올랐는데요. 그리고 올해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70.2%였는데 정부는 15억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그리고 15억 미만에서 9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그리고 9억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인데요. 내년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11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 가격은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전망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도 내년 공시 가격이 올해보다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유경진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가지고 정부 평균 공시 가격이 5.4%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세수를 추기했으며 내년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이 되고 이에 따라가지고 내년 종부세 수는 올해 고지세액 5조 7천억원보다 1조원 가량이 더 늘어난 6조 6천3백억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조금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 문 대통령이라든가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세금을 더 거둘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앞까지가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옛날에 그 방송 뭡니까? 백분 토론인가? 거기에 여당 진영에 한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앞에서는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연락에 쉴드 친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 못 잡는다라는 얘기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딱 그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지금 여기저기에서 종부세 때문에 투기꾼으로 몰리는 것도 억울한데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 때문에 빚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통이 터진다라고 전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내용을 보면은 새로 취득을 한 주택도 아닌데 왜 몇 배나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몇 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서 빚을 내가지고 생활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불만 섞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만큼 세금 부담이 높지는 않지만은 집값이라든가 세월 상승에 따라가지고 종부세 부가 인원, 세액이 모두 늘어난 1세대 1 주택자들의 불만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며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대출금을 갚느라 생활비도 빠듯한데 세금만 월 50만 원씩 내게 생겼다면서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라에 바칠 돈까지 은행에서 사정을 하면서 빌려야 되는지 정말로 복장이 터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라는 기재부 차관은 통계 근거를 제시해달라라는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고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98%의 수치가 나오게 된 정확한 통계의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전 국민의 98%라면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된 2%의 4배인 8%가 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이고 유주택자 기준으로 98%라면은 다주택자를 고려하더라도 11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 전체에 2%밖에 안되니까 98%라는 것은 1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통계를 제시하는 저희가 무엇인가라고 지적을 했고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국민은 상위 2%에 속하는 것이니까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잔만하지 말고 세금이나 내라는 뜻이냐라고 따져물었고 종부세에 대해서 조세 저항을 보이는 국민에게 상위 2%라는 꼬리표로 달아가지고 나머지 98%라고 생각하는 국민하고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박모씨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갚느라 빠듯한 살림에 재산세라던가 종부세 부담까지 커져가지고 솔직히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집을 팔고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양도세라던가 취직세 등 세금들을 따져보니까 거래비용 역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는 투기 방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면서 세부담 상안도 물가 상승률 전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내년 대선에서 종부세 논쟁은 더욱더 당연히 치열해질 전망이고 여야 대선 후보는 나란히 종부세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양쪽의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인 상황이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으로 거둔 세금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토지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거둬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체 검토할 것이라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을 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 두 개를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일한 목적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가지고 어느 수준인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한 뒤에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아무튼 뭐 현 정권에서는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종부세 폭탄원을 부정을 하고 있고 상위 2% 정도만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정치권이라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연히 다주택 보유자들이 그 부담을 결국 세입자들에게 정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미 조세 정가가 가시화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9월 달에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의 상승폭이 무려 44.38%로 전세 보증금의 상승률 31.47%를 훌쩍 뛰어넘었고 여기에다가 월세 가격은 12.24%가 올랐으며 앞으로 속도는 더욱 더 가파라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내년에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완전히 중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부동산 세금 관련해가지고 여야 후보들이 지금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에 더 공감을 하고 있는지는 차기 대선 결과가 대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기도 전에